아 손잡이 필요 없구나? 응 제가 순례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가서? 네 뭐하는 거야? 너 아무도 안 맞춰 준비됐어? 내가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미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 서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자 다시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오세요 이제 하나 둘 셋 아미 네 감사합니다 갑니다 정글로 합쳐합니다 대박이다 야 어떻게 멋있어? 그러니까 찍은 거 아니야? 내가 원래 김필이 발전했어 그래 볼륨을 띄고 이것은 좀 잘 되는 건가? 거기서 세 번 들으면 돼요 자 이제 자리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국이 형 누구 맞춰야 되죠? 진영이 형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총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미 솔직히 음성변조 있습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저도 모르겠는데요? 멤버들이 저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합니다 기회에서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미 일단 여기 슈강이 확실해 이쪽에 진영 아미 아미 나랑 스윙 아무도 없는 아미 아미 나 나랑 아니 지금 시작해주세요 진이 형이 누구 맞춰야 되죠? 아 제가 하나 둘 셋 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할게 하나 둘 셋 아비 야 야 이거 다시 하나 둘 셋 아비 야 와 갑이 1도 안 오는데? 하나 둘 셋 아비 나중에 남준이를 고르게 됐고요 시작 하지만 첫 번째 기회에 진행해 주시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비 둘 셋 아비 둘 셋 하나 둘 셋 아비 야, 이제 잘하네, 애들이. 둘 중 하나인데, 어딘지 모르겠네. 뭐 찍는 거지, 뭐. 태형이 성격상 자기의 차례 때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걸리기 싫어서 작게 냈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아, 몰라. 너무 앞으로 나와 계신데요? 야, 이러면 내가 누구지? 태형이 형, 누가 맡아야 되죠? 저 허작이 형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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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준비했죠. 하나, 둘, 셋으로 하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 감독님 죄송한데 제발.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이야, 대박! 널 이게 찍혀. 야, 대박! 야, 대박! 야, 대박! 야, 고맙다, 야, 고맙다, 야, 고맙다, 야, 들려줘, 고맙다. 여기다가 지민이랑 지금 몇 년째 같이 살았지, 뭐, 지민이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지. 야, 지민아, 지민이 형 목소리 티지. 거기 카메라 형? 형이 형? 와, 이거 어렵다, 나 못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셋. 잡사. 어려운데, 이거. 하나, 둘, 셋. 아미. 오케이, 왼쪽, 오케이, 왼쪽이야, 일단 왼쪽이야. 아니야? 왼쪽인데, 이거? 왼쪽, 왼쪽 집중적으로 들어가. 하나, 둘, 셋. 아미. 아미. 오케이, 왼쪽 봐줘. 정국이 있고, 정국이 있고, 진영이랑 지민이가 사이에 껴있어. 혹시 우리가 여기 들어가고. 하나, 둘, 셋. 아미. 오, 왼쪽인가? 큰일 났네? 자, 정답을 향해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아, 준비됐어? 지민아, 준비됐어? 지민아? 정민이 여기요? 왼쪽, 왼쪽. 네? 정민의 왼쪽. 네, 여기요? 여기 정면이에요? 확실해요? 여기 맞아요? 확실합니까? 믿고 갑니다. 정면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요. 여기 정면이에요. 여기 지금 딱 카메라 정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정국이고. 여기 정국이 확실하고. 여기 미국이 형이 있을 거고. 아, 여기인가? 그다음에 이게 정국이 여기, 여기 이 사이. 이 사이 누구야? 아, 망했습니다. 정답. 아, 망했어. 이게 남준이야, 남준이잖아. 나하고 놀라워. 뭐야, 뭐야, 뭐야. 지민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나 여기 사이라 했어. 봐봐. 이거 미치려고 했겠어. 여기가 아무도 없어. 여튼이 대우에 얘기했어? 여기는 아무도 없어. 아, 그래? 다 됐죠? 다 됐어요? 남준이 됐어요? 남준이 됐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미 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저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사람이 안 나오는데요? 이쪽이 아닌데 안 돼 어디에 맞추어? 맞췄다고요? 맞췄어 맞췄다고 이제 나도 맞출 수 있어도 돼 나 방향을 잘못했어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의 영상으로 그만하세요 해결해 주신 이기세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